어! 피오르라! 피오라의 온나이게 오르라 오르라 진짜 제발 정글티모 씨팔 오오오오 왜 들어오는거야 우리 팀은 아무도 없잖니 아아아아 씨팔 피오라의 초반제에 naj dan 이케 카펫 Lex 갖고 lich 하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육랩쓰 아 알았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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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치워가야지 그래 그래 빨리 치고 나가 치고 가면 나도 여기서 프리징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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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하네 아아아아아아 아아 프리징 히잉 개맛있고 빨리 빨리 안밀지 나 넣지만보네 빨리 만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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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죽었다 이거 아 진짜 초반에 너무 꼬였다 아 진짜 CS 좀 먹자 아아 숨통이 좀 키웠다 이제 상대가 저렇게 프리징 하고 있는데 내가 못 컸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요 정글의 고요를 깔 수 없어요 어차피 내가 밀리면 게임이 뛰기 때문에 빅 웨이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우를 완성시키고 이제 요놈들을 받아먹는거지 이거 절대로 못먹게 그래서 라인 이렇게 버텨야됩니다 먼저 라인 안 밀릴 것 같을 때쯤 이제 탈 사가지고 다시 오는겁니다 아아 부지랄이네 저렇게까지만 빠져야돼 아따 야맛이 아아 맛있다 도망가 지금 충분해 이거 전력으로 먹은거 치고는 아주 훌륭해요 아아아 나 제발 죽이지마요 야 왜이렇게 빨라 이거 시발 이게 게임이라는게 지금 아아아 피오라가 잘 컸는데 사이드 아빠가 시들 안하고 저렇게 커버형식으로만 가면은 난 무럭무럭하지 그냥 저런식으로 해주면은 그냥 이거 내가 또 해주면 돼 들어가서 이렇게 밀고 그게 문제인거같아요 들어가서 그게 게임이야 어? 그게 운영이라고 그냥 피오라가 밀어주기 이러면 나는 학간다고 킹띵어주고 우리팀 흐름 여기서 뭉쳐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빼고 정글탈면 될거 같은데 그러면은 완벽하다 운명 이동속도가 408 올라 빨라 하루종일 참았다가 아마 지금 방금 거의 다 따라잡았어 우리가 근데 미드 그냥 한번에 한번에 날라갔어 이러다가 제가 여기서 또 피오라한테 따위면은 또 그대로 역전이니까 빠져주고 돌거붐 항상 돌거붐을 사랑해야돼 이 새끼는 우리 친구야 돌거붐이 삭제되면은 요립도 같이 삭제해야돼 어차피 여기서 쟤네는 드래곤을 먹을거니까 쟤네 창조선에 보는거야 이러면은 요립으로 할 수 있는 운영을 독립해가면서 게임에 일어날 수 있게끔 히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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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자꾸 나랑 반대로 가네 이제 사이드 안 막아야돼? 운영을 왜 이렇게 하지? 이러면 또 내려오는거 보였으니까 집으로 갑시다 나한테 몰릴거 아니야 그럼 바룸핑을 존나 찍어줘 나는 이제 또 압박을 들어가죠 아 따쭈 따쭈 야 이제 바룬 먹어 바룬 이게 운영의 기초라고 제발 바룬좀 먹어줘 어어 바룬좀 먹어달라고 시발 왜 바룬안 안 먹는거야 으어어 시 답답해라 진짜 아무리 봐도 방금은 그냥 여기서 깔짝거리지 않고 그냥 바룬만 쳤어도 게임 끝났는데 여기서 더 압박하면은 살짝 위험해 왜 핸드가 안 뽑는거야 굴럽하다 끝내자 아무리 망해도 요릭은 요릭이지